상대편과 우결을 하고 있는 중이다, 공식적으로. 응? 하나, 둘, 셋! 예스! 손 예쁘시네? 어 뭐야? 진짜로? 아니 양돌림 손 왜 이렇게 예쁘세요? 그러면 저도 좀 그걸 요청을 해드려도 되나요? 어 그러면은 뭐 만나서 채우는 건 안 되나? 만나서 채우는 거.. 자신 있어? 다 완전 자신 있지. 그럼 그때 만나서 뭐하고 놀까? 나 옷 좀 봐줘. 옷? 그래? 응. 셀카 찍어줘. 셀카? 아 너랑 같이 사진 찍자고? 알았어. 끝났어. 근데 막상 대구가서 럭키 만나잖아? 팩트. 동대구요. 어.. 아.. 아.. 안녕? 진짜 희한하다. 원래 진짜 사람은요. 본인이랑 비슷한 구석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데 있는데. 양말 웃을 때 좀 이쁘지 않아요? 제가 웃을 때 좀 이쁜 것 같아. 요즘은.. 제일 진짜 고마움을 느끼는 게 럭키예요 럭키. 근데 너는 뭘 해도 멋있는 거 알지? 럭키. 왜? 뭐..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래도.. 너가 웃어서 좋다. 나도 니가 좋아. 노을이는 착해. 노을이는 하는 짓이 예뻐. 진짜? 노을이는 심성이 좋아. 노을이는.. 내 거야. 질투하는 게 잘하는 거냐고요? 근데.. 럭키가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 싫은데? 네. 다른 분들이랑 얘기해. 아냐 뭐.. 괜찮아. 많이 얘기했어. 핫방송도 같이 하고. 다 많이 친했는데 뭐.. 너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옆에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왜? 그 왜 자꾸 술만.. 네. 들이붓고 있습니까? 너 오늘부터.. 내일은 부르지 마. 됐다고 다 됐다고 너랑 이제 카톡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끝이야. 전화도 하지마. 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잡을 수 있는 줄을.. 하아.. 어? 떨어졌네? 뭐야.. 놓쳤잖아?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기분이에요. 다른.. 남자가 있지마. 여자도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가지마. 너는 되고 난 안 돼? 무조건..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 떼야죠. 네. 아이 그게 어떻게 막 여자를 보여줘. 나한테는 뭐.. 어? 여자가 세상에서 하나인데 어떻게..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아서 임기훈변을 보여줘야죠. 네.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거야 형? 럭키가 쟤 보고싶어 하는 거잖아. 나도 형이 행복하면 좋겠어. 럭키야 보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스위치클립으로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럭키를 사랑하는 만큼 빨리 뛰라고! Drucker널 나한테.. riding indian out 오늘 주의가 커뮤ū고 싶은 무대에 입 reporter 럭키야.. 사랑해! nj1 ㄱㄴ 좋아해? teamed? bailout 난 얼만큼 좋아하는데? 너 없으면 방송 못 할 정도? 뭐aller 된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도 너도 있어 럭키 응? 왜? 많이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근데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돼? 양노일 기다리기 제 방에 저의 방송에 양노일 방송에 럭키가 출연해 주셨습니다 어때요? 저 실제로 님 방에 있으니까? 저는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이런 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죄송한데 저도요 아니 이런 상황을 방송인생 한 방송 인생 11개월 동안에 단 한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만 떨리니까? 저도 떨립니다 왜요? 우결이라도 손 닿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근데 우리 지금 무결이긴 한데 보여줘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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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럭키트위치팔로 아 그만 title 내가 아르색해. 아르색해. 왜 손 팔을 떨어? 줘 보세요. 응? 내가 할게. 빨리 줘 보세요. 내가 할게! 빨리 빠바빠빠빠빨. 촥! 촥! 녹.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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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 정도는 할 줄 아는거든? 개멋있어. 히힛. 히힛. 더 이상해. 잡을 거 말까? 잡을 거 말까? 약간.. 이거 나 서운한 게 아니라.. 약간 그.. 도킹전.. 그 뭔지 알지? 인터스텔라.. 반갑습니다. 투수 여러분들. 양노을과 럭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들? 아니.. 그.. 비중 오셨나? 왜 우리 럭기한테 화내? 죄송합니다. 머리 한번 바꿔갈게요. 괜찮아? 일로 와봐요. 럭기가 진짜.. 이뻐. 눈을 봐. 눈이 진짜.. 저래구나. 오.. 왜요? 하지 말라고.. 칭찬을 해도 저를 때리시는 겁니까? 알았어. 같이. 하나.. 둘.. 셋.. 여기 보고. 썸네일. 무슨 썸네일이야! 짠! 짠! 죽 살아있다. 그렇게 안 Schweiz.. 이렇게 치아! 이렇게 쳐! 이렇게 쳐! 추운 바리이션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아하하 뭐라는 거야? 됐네. 뭐..뭐 하는데? 진짜 전기에 맞았다는 생각을 하고 어. 이렇게 해주세요. 아악! 아니 진짜 전기를 맞으면 되지 않을까? 하다보면? 아 오케이.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아니 한 번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여러분들 땀이 나있네. 기다려봐요 땀 좀 나고. 진짜야. 내 눈을 봐. 제 초록초록한 눈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언니. 너. 언니. 너 여자였어? 나 여자였나 봐. 언니 틴트 뭐 써? 나는 우결하면서 양놀이 술박하는 게 싫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 손대제! utes3 staff 메 racist 뭐 그래야 되는데요? 어 오늘 우결이 끝나도 오늘 우결이 끝나도 계속 친한 친구로 남고 옆에 있어줄 거다 근데 이거는 이게 없어도 될 거 같긴 해 어? 무슨 말이야? 이 거짓말 탐색이 필요 없어, 나는 왜냐면 나는 계속 옆에 있어가지고 있을 건데 뭐 왜요? 뭐라는 거야? 오늘 저희가 이 현실 합방을 이후로 음 우결을 끝냅니다 빠밤 빠밤 여태까지 이제 럭키라는 스트리머와 양노월이라는 스트리머 둘 케미를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우결이 끝나도 저희는 이제 뭐 계속 뭐 합방을 하거나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음 맞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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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양노월이라는 사람도 좋아해 주고 럭키라는 사람도 좋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우리 둘이란 사람을 어떻게 트위치에서 알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린 좀 괜찮았던 거 같아 응 케미도 좋았고 고생했다 그동안 고생했어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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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